졸라맨 게임입니다 사실상 그냥 클릭해가지고 멍 때리고 보는 것밖에 안하는 게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몽어스 만들었던 회사? 라고 해야 할까요? 이거 원래 전체하면 프레임 6프레임 밖에 안 나와요? 잠깐만 원래 그런 게임인가봐요? 프레임이 아, 어몽어스 만들 회사에서 배급해준 거래요 이 벽을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 쓸 도구 하나를 고르세요인 것 같은데 한글 패치가 안 된 것 같거든요? 이거 왜 한글 패치 안 돼? 아니 뭐야 제대로 된 것 같은데 아, 자막만 한글이에요? 아, 그래? 그렇군요. 자막만 한글이랍니다 핸린 스틱맨 콜렉션 이라는 게임입니다 애니메이션이 나오다가 선택지가 나오는데 이 선택지에 따라서 다른 애니메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게 맞는 선택지인지는 모르고 옛날에 플래시 게임으로 유명했다고 하는데 전화해본 적이 없어서요 삽 가스메인 실패 레이저 진짜 어떤 방법으로든 실패를 할 수 있는 게임이군요 진 텔레포터 폭발 텔레포터로 하면은 감옥에 그냥 들어가버리는 건가? 이거 하나씩 다 실패하는 거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자루에 담겨서 들어가는 게 가장 현실성 있어 보이긴 하는데 맞지? 아 이거 은행이었어? 감옥이 아니라? 아 이거? 아 이거 가슴이 더 가슴이 있어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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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xt, 에피소드 1 Escaping the Prison 감옥에서 탈출하기 Oh, you. You're free to go. Not really, but you've got a package. Don't get your hopes up. We've already checked it for anything useful, haven't we, Dave? What? Yeah, yeah, of course I checked it. I mean, if I didn't check it I'd lose my job. And I don't lose my job. See you around. Free to go. Hmm. 아 이 텔레포터 믿을만하지가 않은데 에널지 드링크? 그나마 가장 괜찮은 건 이게 아닐까?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신체 능력이 엄청 향상되는 건가? 아니 다 나와서 이러는 거야? 셀, 도어, 윈도우 문을 당당하게 열자 아 누르라는 거 아니었어? 아 이거 클릭하는 거 맞구나 클릭 못했나 보네 벨트 오브 그레네이드 수류탄 벨트 의자 의자 왼쪽, 오른쪽, 왼쪽 체어, 그런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이러면? 오른쪽 상자 안에 갈고리 총 같은 게 있고 이건 무슨 가방이야? 뚜러뻥 앞만 봐도 뚜러뻥이 제일 안전하다 믿을 수 있는 건 내 피지컬뿐이지 맞죠? 제일 안전했죠? 이게 지금 에피소드 1이었고요 이게 에피소드 5인가 6까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에피소드 2 어외 14세 다이아몬드의 אומר 이러면 batter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냐 아니면은 좀 다른 사고방식이냐 킥! Dynamic 쉴드! 아니 쉴드요! 다이아몬드 이거 들면 되는 거 아냐? 5개 GTA 패러디네요 돌 버블 다이아몬드는? 에피소드 3 아 근데 원래 이렇게 금방 깨지는건가? 이것도 제작자 출제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있는거야? 에피소드 3 아니 여러개요? 에피소드 2 에피소드 3 아 adversary 에피소드 4 애피소드 3 에피소드 4 에리콘 에피소드 6 에피소드 3 에피소드 4 에피소드 4 에피소드 3 캐논볼, 그래플링건 이어피스 C4, 로크 로크, 깨세요? 안되네요 하나, 둘 오케이 트랜스 디멘션, 이게 뭐야? 풀 디스크, 이게 뭐야? 숨긴가? 굿 글루 아 살까지 뜯어지는 거 아니냐 이거? 아니 쓰레기 버린 대로 들어간 거 아니야? 플랫폼, 그래비티 버블 로봇, 이거 소닉이잖아 찰리, 찰리를 믿을까? 찰리 다다다다다다다다 미지 마십시다 로보 헬퍼 본멜트, 게틀링건, 리모트 액세스, 마인드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 와우 이 사람 정말 인실 수 있는지 문이 잘 안 믿을까? 그 문을 열어보시지 않습니까? 구시면서 조금만 루즈 액세스 이 문은, 그 문의 în control 시스템에 이 문을 열어야 될 것이냐 풍기 발콘 하하이콘 거미 이게 더 위험한거 같은데? 전원을 꺼버리면 안되는거 아냐? 메이건 애니멀 노이즈 셧옷 더 파워 이거 전원을 꺼버리면 안되는거 아냐? 난 너의 도움 필요없어 그 동물소리나 내줘 동물소리를 내가 내는거였구나 동물소리를 내가 내는거였구나 동물소리를 내가 내는거였구나 전용재설정 요금원 전용재설정 요금원 역시 이럴땐 바나나 폭탄이지 웜즈 바나나 폭탄이었네? 포스건 주וח 원 오오오오오오오오!!!! 하먼트 서퍼 거버먼트 서포티즈? 엔딩이 4개가 있었네 방금 딜링도 컴플렉스 아, 헬로 헨리 웰컴 투데 월 여기가 가장 유명한 죽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인프메스 헨리 스틱 너는 여기가 생긴 시간 기리고리 억지 아니, 나 이거 죄 지워주는 거 아니었어? 여기 캐스팅이 찾아와 차지 태클 플레이 데드 죽은 척 안되는구나 야 이거 내가 받쳐줄테니까 니가 올라갈래? 내가 올라가는거였네? 같이 가자 내가 더 큰 힘을 보여줄게 하하 너는 나이도 없잖아 내가 부패고 있는 남자들과 70개의 질을 벌고 흐흐 흐흐 흐흐흐 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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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툴가이 안되네 아 이거 앞만 봐도 툴가이였는데 아 맵으로 이거 선택지를 다 선택할 수 있구나 너무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는데 이번에? 음... 넌 옆에 있는 곳이 있다면 넌 옆에 있는 곳을 열어줘야 주도스러워 더 포스 위에는 스나이퍼라이플 아래에는 테이저건 크로스보우 그레네이드 테이저건 너무 크게 뚫었네 스나이퍼라이플 테이저건 아니 이게 맞아요? 저한테 쏘는게 맞아요? 그레네이드 휘 테저니 캐지 쫓아가는게 잘 필요는? 어 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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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툴 얼굴 꾸기기 아드레나일린 니키 얼굴 꾸기기 차를 타고 나간다 이건 뭐야 왼쪽에 지금 저렇게 하는 거 아 오토바이가 쓰러져있었어 저기요 50년동안 이 상황이 일어났어 이 상황이 일어났어 이 몇 스테이지까지 있는거야? 지금 4스테이지 끝으니까 이게 5스테이지 6스테이지까지 있는건가? 컴플리팅 더 미션 어 뭐야 아 내가 내가 깼던 엔딩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조합을 해서 볼 수 있는거네 지금 두개 두개가 열려있는데 이거랑 이렇게 두개? 아 뭐야 아 아니네 내가 봤던 엔딩들 중에 선택하는게 아니라 내가 봤던건 이렇게 있는거고 조합할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이 있는거네 둘이서 같이 탈출을 했지 우리 둘이서 같이 탈출을 했지 우리 엘리 엘리 갑자기 왜이렇게 스케일이 커졌어 이거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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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내려갈까요? 날개를 타고 여기 이쪽으로 바로 내려간다. 우산 타고 가는거. 낙하산. 우산 타고 가자! 안되네? 낙하산? 총이 없네. 인간날개집. 아니 뭐 제대로 되는게 없네. 제트팩? 그치? 그치 이상한거. 그래서 뭐지? 로켓이 아주 빨리 시작될 것 같고. 바로 밀드에 도착할 것 같고. 바로 밀드에 도착할 것 같고. 음, 이제는 이제 시작할 것 같고. 바로 거기에 도착할 것 같고. 내가 도착할 것 같고. 빌드. 이건 마인크래프트잖아. 스왑. 베릴 빌드 꼭 보고 싶었어 아 이게 교체할 수 있구나 아직 도망가고 싶었어 아직 도망가고 싶었어 그럼 그냥 도망가고 싶었어 아 당신의 선택을 지키고 싶었어 저는 그것을 지키고 싶었어 던지기? 에임이 잘못됐는거 에임이 잘못됐는데 배럴 이건 어떤 게임 패러디야? 아 동킥콩이에요? 밴드 캐논 다운그레이더 퓨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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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무차이야? 다운그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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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모자걸도 있는데? 시투에이션이 제작된 엘리플랜 엘리플랜 찰리플랜 찰리플랜 찰리가 제일 믿열만하군 I have the most awesome plan. I'm gonna crash head first into the cafeteria window. What do you mean? Like you're gonna jump out and smash it with your head? No, no, with my helicopter. What do you guys think? I'm ready to- Hold on. I don't really understand. What's not to understand? It's simple. I fly the helicopter into the window. But how does that help? I don't really think you get it. Henry, you get it, right? I guess I'm outvoted then. I think it's a little bit out of range now. I got a plan. Henry and I will overload the engine room causing an explosion. Charles, we'll need you to wait outside the auxiliary exhaust by the forward left booster. We'll only have about 20 seconds to get out before it blows. Alright, I'll be ready. Now hurry. Where is he? Alright, I'm in position. I don't see you guys though. Seems like Henry's got a plan. So... Huh? Yeah. Yeah. Oh yeah. Ah, yeah. That's a great idea. Alright, you guys do your thing. I'll be ready. What? Who's that? Who's that? Did you set the autopilot? Alright then. Let's bail.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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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 Ah, what a move. Can't believe we did it. Where'd you end up sending the rocket anyway? Dat was a lot of fun. You know. Feel free to call us if you got any more jobs to do together. Right, Henry? It's already been the main story. 스토리가 다 끝난거죠? 아예 그냥 스토리를 다르게 볼수도 있는거고 스토리 쭉 이어지게끔 해가지고 여기서 다른 선착지로 볼 수 있게끔 되어있는거네요 다음엔 맞아봅시다 생각보다 일찍 끝났네 다음엔 맞아봅시다 이쪽름리 다음엔같아요 좋아요 다음엔 맞아봅시다 다음엔 맞아봅시다 다음엔 맞아봅시다